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흥미로운 사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올라온 게 아니고 몇 년 된 거예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어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아니고 개인 트위터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기처럼 썼는데 제가 이렇게 1일차 2일차 구분을 했지만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올라온 거니까요.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구라치다 손모가지 싹둑 날아가버린 어느 노초녀의 일기. 1일차. 방금 지나가는 여자애들이 나이 서른 살 되는 거 싫다고 오지게 징징거리는데. 야이 망할 것들아. 니들 눈에 내면상은 아예 안 보이냐? 난 이제 곧 마흔이야. 그러니까 그 주둥이 닥쳐. 2일차. 아니 나는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필름도 딱 끊겼는데. 이건 뭐야? 왜 이래?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악착같이 나를 집에 들여다보내려고 난리인 거야? 아니 이거 왜 이래? 3일차. 얼마 전 유럽여행을 다녀온 친구한테. 야 유럽에 가면 반드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뭐가 있냐? 추천해봐. 이랬더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이탈리아 남자. 이 지랄. 아니 그걸 나 혼자 먹냐? 조여 먹지 이 망할 년아. 4일차. 모처럼 신논현에서 놀다가 전철 타고 오는데. 필름이 뚝 끊겼네. 기억이 가물가물해. 나 왠지 거기 서서 꾸벅꾸벅 졸다가 계속 개다리춤 춘 것 같은데. 아우 쪽팔려. 젠장. 5일차. 하아. 저 매운탕 속 우럭 대가리같이 생긴 년도 지 좋다는 남친이 있는데. 너는 뭐야? 홍아리야? 6일차. 우리 가게 여직원이 비염 수술을 해야 한다길래. 그래 알았다 하고. 일주일 휴가를 줬는데. 어찌구리. 코가 높아져서 왔네. 7일차. 어제 술자리에 남자가 무려 아홉 명이나 있었고. 꽁꽁시는 남친 없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얼굴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나 좋다고 들이대는 남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술도 개 오지게 많이 마셨는데. 눈 떠보니까 또 집이야. 어? 세상 진떡이 그지같네. 8일차. 나 똑똑히 봤다. 남자가 숙취해소자 사러 간 사이. 갑자기 화장을 꽂히던 그 여자 얼굴 말이지. 근데 쳐 웃고 있네.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니년이 나를 이겼다 이거야 지금? 9일차. 요즘 밤에 통 잠이 안 와서 자연의 소리인가? 여하튼 백색 소음을 들려주는 숙면 어플을 켜놓고 자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계곡 소리로 해놓고 자는 날에는 진짜 밤새도록 꿈속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더라고 내가. 10일차. 내가 못생긴 남자를 싫어하는 이유 아주 간단해. 걔네들도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서로가 싫지. 12일차. 아까 낮에 수영강사놈이 내 얼굴을 흘기 쳐다보더니 아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속눈썹을 다 붙였습니까? 이러면서 돌아서는 그 얼굴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 보니까 조만간 데이트 신청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벌써 6개월째다. 12일차. 나도 도시락 싸서 군인 남친면에 가고 싶은데 지금 내 나이에 남친면에 가려면 교도소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지 같은 건 나한테 그런 남친도 없다는 거지. 12일차. 얼굴이 이쁜 애들은 대충 찍은 셀카 하나만 올려도 팔로 졸라 늘어나는데 나 같은 것들은 졸라 쉴 틈 없이 웃겨야 돼.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다. 아니 진짜 이상해. 집에서는 분명 나쁘지 않고 오히려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밖에 나오기만 하면 오정이가 되는 병이 걸렸어. 이거 저주인가? 13일차. 시집 못 가는 여자들의 특징을 봤는데 대략 이래요. 얼굴 평범하고 몸매는 그저 그렇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듣기 싫어하는 성격에 드세고 오지고 고집세고 그냥 집 앞이 모르는 최악? 아니 이런 미친... 이거 나잖아. 14일차. 그래 나도 나를 지켜주는 남자가 좋아 좋은데 아니 왜 둘만 있을 때도 지켜주는 놈밖에 없냐고. 지키지 마 이것들아! 15일차. 화장이랑 드라이까지 다 하는데 보통 10분이면 충분히 하지만 어제는 졸라 정성스럽게 하느라 한 시간이나 걸렸죠. 근데 그렇게 해도 못생긴 건 똑같아. 니 기럴 거? 16일차. 나 요즘 비밀 연애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비밀이라 남친이 누군지 그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 여친이 나도 몰라. 21차. 미남이라 영화 보기로 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러다 영화 종영이라도 하면 결국 그 남들 집에서 다운받아 봐야 할 판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종영해버려라. 21일차. 야이 망할 것들아. 어차피 헤어질 건데 일단 좀 사귀자고. 22일차. 연애가 슬슬 귀찮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내일은 다들 꼭 헤어지길 바랍니다. 23일차.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토르 코스튬을 한 외국인을 봤는데 금발에다가 섹시 근육까지 완전 개짤더라고. 사람들이 막 신기하다고 같이 서서 사진 찍고 둘러싸고 난리가 났는데 괴란 자존심에 그 우람한 팔뚝 한번 못 만지고 그냥 집이 온 걸 계속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태원 토르 팔에 매달려 지구를 구하는 꿈을 꿨지 내가. 24일차. 20대 초반 어린 여자애들이 자기는 2년 3년 안으로 반드시 결혼할 거라며 장담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니네들 10년 뒤에 모습이 바로 나다나. 이랬는데 문제가 생긴 게 이거예요. 문제 사람들 반응을 보겠습니다. 댓글 1번 여자들 이걸 보고 같이 막 웃고 깔깔거리며 좋아하다가 이슨이의 실제 사진을 보고 바로 태세전한 쌍욕을 쳐박으니까 얼굴도 이쁘고 몸에도 개짱 거야. 결국 그걸 못 견디고 이슨이 며칠 만에 계정을 닫았어요. 2번 진짜 못생긴 여자는 대놓고 저런 말도 못하죠. 외모 콤플렉스로 외모 응급 자체를 안 하니까. 3번 눈다보니 집이 왔다. 끌깔깔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못생긴 줄 알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동질감 느끼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실상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몸매도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이슨이가 계정을 닫은 겁니다. 닫았는데도 그게 안 꺼지고 계속 소문이 커지니까 이슨이가 다시 한번 계정을 열고 남긴 글이 이겁니다. 트위트라는 거 두 분 다시 얼씬도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길래 조금이라도 바로잡고자 힘들지만 이렇게 접속을 해봤어요. 저는 그저 공개된 제 개인 공간에 혼자 주절주절 좋아하는 글이나 쓰던 평범한 일반인일 뿐인데 이런 제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죽냐. 한데 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각종 추측과 거짓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서 저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고 있어요. 해서 이렇게 계정을 살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관심병이라면 욕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요. 제 글들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페북으로 펴가신 분들이나 이곳저곳 다 퍼나는 그런 사람들 각종 유머 페이 그런 사람들과 인터넷 뉴스 기자분들 그리고 몇몇 특정 커뮤니티와 맞설 생각 전혀 없어요. 여기서 털었다고 해요. 인스타 신상 이런 걸 털어놔봅니다. 그냥 트위터라는 오픈된 곳에 쓴 글이니만큼 저 스스로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넘길 거예요. 지금 심신이 많이 지치고 우울한 상태지만 그만큼 제가 평생 두 번 다시는 못 받아볼 영광이자 동시에 제 뿔찰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모든 SNS를 접을게요. 비록 사이버 세상에 살았던 매기는 잠깐 사이에 불행해졌지만 현실의 저는 앞으로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의 행복을 지켜줄 사람들과 종자들이 있다니까요. 억지로 트집 잡아가지고 사람 하나 완전 골로 보내버렸네. 2번. 이 사람 외모가 어떻든 간에 본인 스스로 자악하는 개그 던지는 건데 그걸 왜 남들이 평가하고 욕을 하는 거야? 진짜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다. 자기 얼굴 못생기고 나이 많아서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등등등 웃음거리 만들면서 자악개그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남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국 이건 자악이 아니라 못생긴 남들을 비웃은 꼬라진 겁니다. 3번. 아니 이 사람이 이쁘든 말든 재미만 좋았는데 배신자라고 욕하는 것도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배신을 했다는 거야? 지들처럼 당연히 존모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 4번. 사진 보니까 욕 먹을만한데요? 자신이 진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런 걸 쓰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 이걸 믿은 사람들은 배신감도 느꼈을 테고 또 억울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배신당한 거야. 남의 얘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썼으니까 그래 본인은 즐거웠겠지. 마치 병영체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지. 군인들 앞에서. 5번.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금수저인데 흑수저인 것처럼 자악 개그를 하면서 트위터에다 써잇기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처지라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이 리트윗하면서 동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실상을 알면 당연히 기분 더럽죠. 그 순간부터 이건 자악 개그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깔보고 조롱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조롱이죠. 조롱. 저 그래 공감하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이런 분들 당연히 화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악 개그가 아니라 타개예요. 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얼굴이 되게 예쁘고 몸매가 좋은 어떤 여자 쓴이가 마치 나는 얼굴 못생기고 몸매도 안 좋고 남자들이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 노처녀다. 나이는 뭐 맞겠죠. 30대 초중반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자기 개그를 한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들키는 순간 좀 열받죠. 누구 놀리나 싶고. 저도 아까 처음에는 아니 이걸 가지고 굳이 욕을 하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댓글들을 보니까 아 그렇지. 이게 실제로 진심으로 응원해 준 사람들한테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요. 시급하고 갔네요. 감사합니다.